어? 저기있네 무엇을 찾고있지? 와 얘도 쎄 보이네 나 어디 약하네 그렇다면 날 때려 이 자식아 너에게 마땅한 결과다 안장성? 뭐지? 못쓴거야? 전부가 없는데? 에잇 요거 아 성분이 약하다 어 방어점 고맙다 나쁘지 않아 오오오 오오오 아뻐 이게 우리방식이지 하Ben 중급기 폭풍을 마주해라 때리기 아 이거 해볼래 한 번 더 써봤어 자 그럼 너무 쉽고 아우 우와 3500이야 은근히 셌구나 쟤가 수단하네 끝 끝 끝 레드러 C 오케이 어 튜닉 이킹도 좋은데 끝났어요 히다라사 아 아 아 아 오케이 저 묘지 어 여기 말고 여기로 가야지 자 그 다음에 디텔링이랑 가볼까 여기 처음 가보는건데 어 이게 뭐야 여긴 또 뭐하는 곳이야 활성 안됐어 왼쪽 오른쪽 등등 남쪽은 상상당신을 시작으로 되돌린다 똥 남쪽은 처음으로 반대로 북으로 가지 어 북이다 안되뿌리는 항상 길을 잇는다 안되뿌리? 응? 어잉 어잉? 주환빛 태양은 바닷에 산다 진다 해가 지는거네 어 길을 잃는다 그랬지? 어 맞아맞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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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뿌리는 길을 잃는다며 이게 힌트가 뭐야 그래 위로가볼게요 어 다른곳이네 에잉? 반대뿌리 어딨어? 남쪽 반대로 와서 이렇게 왔고 반대뿌리는 항상 길을 잃는다 여기로 보자 길을 잃는다며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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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있네? 이거 누가 끼는거야? 브라움인가? 어 얘네 광란 이게 좋네 동력별로 여기로 꺾어볼까? 아 다시 들어갈 수 있나? 아 안돼 쭉 가보자 어 어 새로운곳이네 오 단검 새로운쓰는검 안좋아 여기로 가봐지 위 위 위 위 계속 위로 계속 위로 그치? 어 뭐야 저런 여기로 꺾고 반대뿌리 엄청 어렵네 퍼즐인지 모르겠다 어 어 왔던곳이네 어 왔던곳이네 오른쪽? 뺑뺑 도는거 같애 뺑뺑 여기로 이럴 윽 어 다시 이쪽으로 가 볼까? 어 다시 이쪽으로 가 볼까? 야 불킨 곳으로 갈게요 햇불 켜진 것으로 이렇게 여기 길을 잃는다고 했는데 햇불 여긴 이쪽으로 보자 어여 마른 강바닥은 다르게 보면 푸른한 숲이었다 푸른한 숲이었다 오 자유로 흐르면 여기 말랐으면 이쪽 흐르니까 이런 색깔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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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아니요 이거 뭐가지 어 뭐야 이거 뭐하는거죠 시험이 실패할때마다 해당은 밝힐 것이다 하나의 조각상은 늘 거짓말을 한다 두개의 조각상은 늘 진실을 말한다 어떤 게임이 날겠다 아니키오란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벨은 정직하지 못해 음 아니키오는 정직하지 못해 LAF로서는 진실만 말해 그러면 한 명만 진실이었지 두 명 거짓이고 오케이 자 얘가 지금 A라고 실게요 A 자 보겠습니다 자 A가 말하길 D가 거짓말한다 자 이제 B가 말하길 A는 정직하지 못한다 자 C가 말하길 B는 진짜다 그러면 A가 진짜면은 B가 거짓말하게 돼 A 말이 맞다 B는 거짓말이다 A다 뽑으면 이건 아예 안되는데 B가 진실이면은 A가 아니야 A는 또 거짓말하고 있어 B는 B가 맞아 B는 진실을 말해 이것도 아니네 자 C가 C가 진실이면은 B는 A가 한게 아니야 A는 B가 했어 그럼 A A가 진짜네 자 다시 C가 진짜면은 LAF로서는 진실만 말해 아 얘가 얘가 B 맞지 A가 정직하지 못해 얘가 거짓말한게 맞다는건가 A가 했어 B는 정직해 어 엷갈린다 공직해 북쪽 문으로 두번 들어가지만 연속으로는 아니야 어 오케이 한번 해볼게 북쪽 문으로 두번 들어가지만 연속 아니야 북쪽 문으로 연속으로 가는데 그게 두번이 아니야? 서쪽 문으로 두번째 들어가 아 서쪽 문 서쪽 갑니다 서쪽 C로 할게 C 어 실패했네 아 궁궈도 바뀌었네 아 어 생각 어렵네 요거 나 이건 잘 못하겠다 아니켄은 진심만 말해 뭐야? 어 잠깐만요 아 진심만 말한다고 그러네 A가 태댕리 리그야 아 B구나 아네키오 그럼 얘도 A가 맞다고 그러고 B는 엘레브로스 엘레브로스가 이거 뭐라고? 자기는 진짬만 말한다고? 자신이 진짜라고? 자 그러면 어 이게 약간 중의적인데? B로 해야되나? B로 할게요 남서쪽 문으로 이거 어떻게 하란거야? 와 이게 어렵네 한의 정상들 거짓말한다 두 개 정상들 진실 아 한 명만 한 명만 거친 C구나 아 아 오케이 잠깐만요 같고 A는 C가 했다 C가 진실이다 A랑 C랑 번갈아 사자 조정문 두 번 조정문은 마지막 서서 북서 서서 북서 이거 맞으면 돼 서 아닌가? 오 깨다 서서 북서다 서 북서 그렇지 북서 쪘쪘 제발 오 됐다 이게 뭐야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오 눈이네 오모네 구슬? 너 뭐야 쎄보이는데 시선 고정 현재 단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약간 지금 얘만 때린다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어어? 시선 고정 힘이 뭔지 모르는 건 무조건 쟤만 때린다는 거 아니야 어? 약한데? 셀 저런데 약하네? 어어 끝났다 너 두고 보자 응 됐어 항상 준비되어 있지 어 마지막 3차 사베 룰라 안녕 어 시설의 구슬이다 나한테 필요없는거 뭔가 얻을거 같은데 누구거지 유황냄새 오 얘거구나 종 화산석 통신 여우의 반지 현장토감 반지 이거 내가 쓰는건가 이거 얻었어요 아 대 뭉치 없고 아 뭉치면 얻으면 끝이네 얘는 아 이거 많이 얻었구나 여신의 정진 조각사 그 다음에 정수 유물 얻기 황후검은 언제 살지 모르겠다 여우불증뷰 나 망령찾고 망령찾자 망령찾자 망령 망령성은 끝이야 보스 하이 여기다 여기다 오 쟤 뭐야 파기자로 피가 3만이네 어 저기 미안 안가볼게 안가볼게 아, 험 안이 났니? 딱 방어하자 쟤 쎄다 쎄다 전체 용격인가? 오 뭐야 오 야스 죽을려 그래 야스 죽으면 안되는데? 자, 스킬 오, 죽었다 아, 큰일났다 지금 과학이 죽었어요 아, 진짜 과학 됐네? 아 과학이네 과학 큰일났네? 야스 없으면 지는데 우리?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와, 저렇게 쎄다고? 쟤 약한데? 와, 진짜 쎄다 나 일랑오이가 이제 살릴 수 있어요 왈 바로 주지 마라 아,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 다음에 아, 이제 죽을 것 같긴하니까 목숨 한 번, 와감 걸어봐 죽지 않겠지? 오, 살았다 살았다 야스 살았어 원예 죽었다 비쌀기 3,200 3,100 1,000 7,800 3,128 아, 총 요거 하자 아, 죽었다 아무것도 됐어 그 다음에 요걸로 어, 요걸로, 요걸로 요거 뭐야 취소 어, 됐네 방어 고맙네 됐어 보아채, 보아채, 보아채 한 대 때려주고 한 대 준다 으아 진짜 도니스 같은 게 무섭냐 진짜 무섭네 무조건 방어가 아니라 얘 때려야겠다 때려줘야겠어 오 오, 한 대면 끝 오케이, 이제는 요거 방어해주고 때려주고 아, 쟨 죽을 것 같긴 한데 나 이거 한 번 쓰자 으아 어휴 때릴 때마다 무서워 죽을 방어 어 이런 거 시켜줘 나 죽을 것 같애 또야? 때려 초인이야 근데 떼지마 또 죽었어 아, 내 야소 왜 이렇게 죽니 아, 야소 진짜 너마를 믿었는데 너마를 믿었는데 이제 왜 그러는 거니 아, 일단 살린다 아, 잠시만 나 스키 못 썼냐? 아, 스키 잘못 썼다 아 스키 잘못 썼어 이게 아닌데 어, 살렸네? 어, 살리네? 어, 살리네? 그러면 그러면 요거 제발, 한방에 한방에 제발 어어, 됐다 시원 떴다 와, 이거 어렵다 이제 어, 엄청 짜네 어 괜찮아 하이킹을 레벨을 못했네 다음번에 넣을게 누른 것도 없고 너무하네, 너무해 시스키 이제 별게 없거든요, 얘는? 앞에 어서 이제 투사체 방어가 적립됩니다 또 가자 신성롱 어, 신성롱? 이게 아닌데? 요건가? 아, 이거구나 이거 하자, 이거 다른거 내가 안쓰는데 약화효과 제거 이렇게 하고 정화된 약화효과당 10%의 치명타 확률 오 공전자 중척 치명타 확률 공전자 가자 어, 모던하군? 좋은데? 못하네 넌 뭐 배울래? 다 배웠는데 뭐든져 좋다 배진타 30% 감소 보통 힘으로 떨칩니다 어 떨칠까? 아니면은 피해방법? 요구하자 일라오이는 뭐 오 모든 촉수가 일리역을 가해 이중 피해를 입힙니다 어, 생성하고 어, 끝났네 끝났네 요구하자 물리피해 되돌려주기 체력당할때마다? 아아 공격당할때마다? 잔사 끝 바다구리 멋있는 야쏘 다음에 저기다 저기 거기 현상금 현상금 사냥하러 가자 쟨가? 쟨 없어야되나? 어? 이게 아닌거 같은데? 너였니? 너였니? 니 약한데? 12,000밖에 되잖아 어르신 자식이 나에게 덤비는가 아이구 어? 으아 바보같은 자식 후라움을 때리다 간지럽다 간지러워 뭔거야? 자 한번에 끝내 1800 수는 없네 아냐 때리자 끝 야했어 우와 끝났네? 야 진짜 쎄다 야소 경험치는 짜구 어 참 아 얘였구나 분명쳤지 분명 남았다 아 그럼 내가 아까 잡은게 현상금이었구나 어쩐지 안개 망령치로 너무 쎄어 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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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기다려 야 깨빠진 안 악령이야 잘가라 뭐한거니? 뭐지?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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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울 것도 없고 불굴 방태 여기까지면 끝이구요 여기서 이제 오일로 이제 끝내줘야지 아 아 욕속은 해주자 진짜 할아버네 장면 끝 못 때리지 뭐지? 아 못잡았네 이건 야 이거 못잡았네 끝았네? 어 어 끝? 이제 끝났어 이게 오일방식이지 자 여기는 물굴 방패 방어 이름 뭐 써주지? 3520 어 야 제발 끊으면 끝이야 시끄럽군 캣소리 역시 한방 자네들은 뭐지 약하니깐 그냥 황탈 없앨께요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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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다니 주제 자 그 다음은 어딨니? 그 다음 사람 어딨요? 어딨요? 어딨니? 어딨니? 휴 강당이라고? 쎈데 쎈데 어 맞네 에이 맞았다 에이 4명? 3명 4명 아 아 엄청 긴급이 별론데 평탈 끊을래요 가장 잘 며트 어 쎈 잘 그럼 이게 이제 빈타운 다음이 걘가? 어구나 잘 맞았다 그러면 방탄을 못해 이제 뭐 썼지? 아픈데? 1700에 3번 500 5 4 20 2000 1700 아니다 이거 쓸까? 아 이거 써자 빠이 뿌 뿌 뿌 뿌 뿌 뿌 나뭇까지 해주고 끝 어? 끝났어? 19 와 오 이거 뭐야 아 한 명 끝내버리자 아 어 쟤 끝내네 흠 흠 가속 육판이르지? 끝낼 수 있나? 4천 오 내게 돼 끝 어 어 이거돌네 끝 어 됐어 어 좋아요 필요없어 지금 경험심 괜찮네 음 깔끔할 끝 필리아스하게 돌아가면 끝이지? 어? 근데 왜 어 뭐야 황금 크라켄 조각상이다 지금 뭐지? 어 됐다 아 렉이었네 일단 케이스 끝났으니까 일단 케이스 끝났으니까 자 어 쓰락한다 2천5백원 끝이야 쓸모없어 저긴 또 뭐야 어 어? 여기에 뭐 있는데? 순수의 증거찾기 배산이의 창고 아 배산이의 창고 아 거기 안갔구나 일단 퀘스트부터 깨고 이게 제일 중요해 또 있니? 소문? 어 그쵸 없지 없어야돼 자 요거 끝났어요 자 나는 포로간식 란두인리언 어 장인 생산권 사냥권 어 좋아 삐주면 되겠지 그라움 란두인 그렇지 마방은 좀 낮았긴 한데 어 이렇게 하자 일단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음 음 포로간식이 얘꺼야? 어 포로간식 뭐 귀엽겠다 그 다음에 뭐 구우로 동굴 가고 어 끝이네? 여기는 끝이네 진짜 어디서 올 필요가 없네 어디서 올 필요가 없네 아 아 여기 여기구나 여깄습니다 공주니 아 돈 만지고 끝이네 아 도로 엄청 많은데 어 저기네 직진 왼쪽 위쪽 위쪽 어 튄다 튄다 얼마나 무서우면 어 어 다행이다 지금 튄는거야 뭐야? 나 하나 같이와 잠수 간다 쑥 어 지저분한 것이군 메스 트로이 반지 메스 반지 오 뭐야 악마의 검이 있네? 오 이쁜데 그 다음에 요거 하자 트로이 반지는 필요가 없네 빠이 오 빨간색 껌 이쁘다에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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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농? 다들 안농 안농? 끝 끝 했고 끝 끝 나 건드리지마 아 아이가 오야 얘가 나 건들고 있네 여기야 맞는거 같은데? 아 저기있구나 멋진 여인 아이쿠아이쿠 아이고 아이고 이쪽인데 이쪽 저사관 메인캐스트랑 좀 관련되어 있을거 같애 저걸 깨야지 다른게 나오던가 나오던가 이게 영차 영차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팀도 바꾸고 아 내가 뭐 그거 있겠지 없으면 얘로 해보고 별러면 야수로 바꾸고 드디어 배산의 창고 로 갑니다 오 이 차가 좀 이쁘네 여기 아 또 이거 맞추기네 드리맞추기 우리도 들어갈 수 있나 그래야겠지 브라움은 이것으로 니 종족과 니가 연결될 수 있길 바란다 아리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두를 필요 있어 보니깐 어 대장관 탄생이다 아 여기 가드네 그러면 잠깐만요 아리 데려와있다 이제 아리랑 아리는 필요할거 같애 좀 바꾸라 뭐 룬 어 아리 도망갈린 어 치울력 이걸로 할까 그 다음에 만화 20% 22 치유력 치유력도 좋긴 한데 아 고민이네 치왕탕이 치왕도 좋긴 하지 이거 하자 자 됐고 그 다음에 스킬 어 요거 치명타 5% 아 이거 하자 볼게요 음 이걸 하고 음 이게 낫네 뒤로 훈령 치유는 아군 체력 한명이야 뭐든 대상으로부터 2개의 약화 효과를 제거합니다 이게 좋네 강력로 사용하면은 체력은 1391 만큼 더 회복하고 스킬 강화와 추가 체력 회복이 적용됩니다 오 이거 좋다 오 4턴 동안 206에 추가 체력 회복 아니면 오 죽은 이거 좋은데 오 괜찮네 요거 하자 살려야돼 아 7개 남았어? 오 많이 나왔네 잠깐만 잠깐만 2번째 세월까 아 이거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고 중첩당 확률 올라가고 공격력 소모 시치량 1375 시작시 전기충만 사용시 시작시 3 중첩된다고? 요것도 괜찮은데? 오 2에 신도가 지속된데 요거 하자 아 좋네 엔탄 야리 메우고는 잘 안쓰고요 여우불 여우불도 잘 안쓰고 어 이거 하자 한방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전기업소 3차 추가로 적용됩니다 대상에게 아 이거 모든 적이네 아 모든 적은 필요없어 요거하고 대상에게 점화나 둔화 적용된 상태일 경우 모더나 군이 687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한방 스킬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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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방에 갈까? 한방에? 아니면은 체력회복? 힐러로 가고 어 세약의 구슬 세부는 딱이네 이중첩 그 다음에 세약의 구슬 강화 효과를 제거 오 이거 괜찮네요 강화 효과 제거 좋지 실화에 적용돼요 실화은 굳이 야서 있으니까 급소배기 적용된 삼촌동화 적이 받는 물리비가가 10% 증가합니다 맹독? 그래 맹독하자 야금야금 떨어지는 거지 아 이거하자 야서오랑 키미야 맞을거 같애 아리도 스킨 사고싶다 스킨 살걸 아리 스킨 살걸 스킨 살까? 스킨 사라고 하징 자 일라오이도 좋았는데 지금 스킬 보니까 아리도 괜찮을거 같애 힐러로 내다 빨리 스킨 스킨 팔고 있지? 거래 다 필요없는거 다 필요없어 내샤의 반지 어? 이거는 좋긴한데 추가피해 가속 됐다 어? 지랄책도 있네 음 여기다 서키버스 포춘 테이블 탑 R 오 괜찮은거 같은데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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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크 됐어 436 76 76 아니 이건 솔직히 필요없다 낚시지 안할건데 뭐 스킨 아닌데 뭘로 봐야지 장비 스킨 스킨 여기다 아야 아야 프로 간식 스킨 여기다 오오 여우 같네 아 여우지 원래 어 괜찮네 어 쟤 뭐야 인형이네 인형 걘 뭐야 걘 뭐야 메롱 아 있어 아직 기존도 이쁜거 같은데 스킨 써줘야죠 가볼까 우리 잠깐 탐색한 다음 아 다 죽겠지 여기구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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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어 시카기 시카기 여태껏 이렇게까지 오래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어 나도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다는게 우습군 그저 저기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 모든 일이 끝나면 아이오니아로 돌아갈거야 그러려고 했어 고향에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은 모르겠다 확실한건 아이오니아를 고향으로 느낀게 언젠지 기억이 안나 유가미야야 소 이해할 것 같아 너라면 가능하지 아이오니아에서 배웠던 것보다 지난 며칠간 세상에 대해 자신에 대해 또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 아직도 찾아야 할게 많고 모르는 것도 많지 우리 둘 다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나야 했던 거로군 여태껏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 함께 여행하게 돼서 기뻐 니가 별난 호위무사를 원했고 덕분에 둘 다 운이 좋았지 다 회복했어? 거의 인정할게 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런데 섬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너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흠 그럴리가 사실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 설명할 순 없지만 형의 그림자를 마주한 후로 내 일부가 치유되었다 슬픈 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었던 거고 이제는 희망을 주네 상상해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서 모든 걸 아삭한 남자를 쫓는 나를 갱 플랭크를 죽이면 마음이 편하겠나? 이제는 잘 모르겠어 유일한 목표이긴 해 곧 알게 될 거다 거의 다 왔다 살아 그리고 갱 플랭크는 니가 아니면 내게 죽을 거다 또 그러네 흠 희망 주는 거 으응? 야 이건 뭐야? 어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한다 저 모양이야? 상각형아에 쭉쭉쭉 제트 상각형 어 아 아 상각형 요건 좀 요건 고정이네 또 못 바꾸네 그러면 어 이거 못 바꾼다고? 어 바꿔 수 있네 어 쉬운데? 끝 어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실수 다시 이렇게 하고 딱 딱 딱 딱 어 잠깐만 여기 가구 아아 이주할 거 같네 왜 안 움직이지? 잠깐만 내가 어 어 됐다 됐다 아니야 한번더 한번더 어 그렇지 됐고 움직여 움직여 한번더 그렇지 먼저 일로 가 됐다 됐다 이제 문이 열리고 코 이거 안 바뀌네 오 오 오 내 쌍이족이... 보여, 내 동족들 여기서 그들은 무언가를 연구했어 그들은 학자였어 연구? 뭘 연구했던 거지? 풍성한 꼬리의 장점? 집중이 잘 안돼 신성한 안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섬을 둘러싸던 하얀 안개의 기원 말이야 이 기억... 나가카 브로스의 기억인가? 사라졌어 구우르대장간으로 가야해 거기에서 더 많은걸 알아낼 수 있을거야 어... 다른것들 빨리 어 아크리 잘렸다 어... 볼렘들이 한거 보니까 싸우겠네 볼렘이랑 어? 반지다 반지... 내 제 반지가 져줬고 풍륜역 요걸로 힉 오오... 저장하는데 아... 아 또 저거 빛나게 안되네 싸움이지 뭐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첫번 대 첨탑 활성화하기 어 뭐야? 아... 아... 골렘 마법관 지석 지사장국 으음... 이렇게 되어있구나 와 왼쪽부터 가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왔으니까 오른쪽 먼저 어... 여기다 가자 어... 맞네요 뭔가 어 저기요? 저기... 저기요! 아... 길막 야... 여기서 길막을 이제 골렘 짜잔 하고 나타나기지 어... 골렘 또 베사니족의 기억이야 골렘에 무언가를 쏟아붓고 있었어 베사니족이 타고난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 쏟아붓는건 감정이야 너도 똑같이 할 수 있겠어? 난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찾아보면 더 알아낼 수 있을거야 분명히도 일어나가지고 공격한다 화면은 건드려볼까? 어...당이네 어깨 활력 어...이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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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배 빨리 담배라! 아... 쟤도 때렸어야 되는데 까비 에미지 약하네 오... 꽤 아프네 어깨 오...좋아 심지어 볼까? 자... 공포가 느껴져 이제 꽤 잘하는데? 자... 약해 약해 여기... 아...한번 더 있지? 끝에 내받겠지? 어깨 자...누구 때려줄까요? 예! 맘에 안들어 아... 아... 물고기 지방 단계가 끝났네 지방 단계가 끝났네 경험지가 짜다 어...자연력에 인장을 놓는다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 얻을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도전해 저거 상자부터 왔구 예! 못 움직인대요 아...여기도 못 움직이네 아...100%다 얘들 움직인다 이제 활성화시키면 이제 움직인다 골렘하나? 싸용...어? 여기가 어디야? 아... 희석으로... 갈게요 기석으로 할게요 어...어... room Kei 다시.. 시가! 오케이 뒤에까지 깔끔하구만 정신 진정은 또 뭐야 이건 뭐야? 정리충만은 암 스킬 20% 강해지고 오케이 스킬이구나 됐어 그러면 때려주고 때렸어? 이 자식 끝 자 다음 그렇지 강절뽕풍 쓸까? 아 이거 쓰면 되지? 2,000 4,7,28 오케이 고 잠깐 쓰고 아 쓰레자 아이 자 어깨 나이스 역시 잊고 있었다고? 어 어 끝났네 한번 때려주고 수 수 수 어 시방타 심하다! 그렇지 시방타 역시 너무 쉽고 너무 쉽고 하하 평범한 장물이었을 뿐 평범한 장물이었을 뿐 평범한 장물이었을 뿐 쩍이네 얌 해방하라 이 장치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작하는 것 같아 동력을 복구할 수 있을까? 알아낼 방법은 하나지 아 움직이네 역시 동력이 돌아온 것 같아 놀라운데? 축복의 빛 군도에는 쓸만한게 정말 많이 남아있군 대몰락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았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둬선 안돼 계속하자 어 대비하십쇼 잠깐 여기 뭐 넣는게 있었네 어디안나? 뭐 이 일이 약할까 쎄까 어 자애 있는지 없는데 다리다 어 다리다 이십취레벨? 어 잡을거 같긴 한데 내가 와.. 빨라 아.. 기억 없어 됐어 데려 데려 이겼네 이건 얍게 얍게 응? 뭐지? 왜 없어졌지? 데려 못이지 이 정도는 뭐 아줌마 하지 너 끝 너도 끝 너도 끝 그게 약한 것 같지 어.. 괜찮아 무조건 효과 제거 쟤네 무조건 방어 쓰러뜨려 버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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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약하잖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나쁘지 않아 뭐 써줄까 뭐 써줄까 뭐 써줄까 뭐 써줄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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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멈추 Tä 멈추 터뚜 끝 죽으면 바람과 같지 죽어라 히힛 기억을 주입한다. 제자. 저기들 다 잡으라는 건가? 첫 번째 끝. 두 번째 금방이고. 첫 번째. 어? 아, 저기. 나중에 뭐가 되지? 두 번째 저기 거지? 어, 잠깐만. 자, 일단 순간이동하고. 아직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움직이네. 잠깐만, 쟤 왜 움직여? 이거 오른쪽도 움직일 것 같애.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안개 가부와. 공격해야 한다. 으아. 임무 개시. 어? 뭐야? 너 왜 죽었니? 불쌍하네. 자,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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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덤벼라고 하지, 따따따 싸우기 귀찮으니까. 아, 여섯 개. 아, 여섯 개. 여섯 개. 걱정 마라. 금방 끝내줄게. 너의 바탕이 될거다. 자, 너 금방 끝내봅시다. 자, 이렇게 안 돼. 바로 그 정신이야. 어, 치와.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 끝. 여섯 번. 어, 너무. 너무, 너무해. 야, 때려. 야, 약해. 자막까지. 자, 이렇게.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케이 끝 4분 남았지? 다음신 차를 죽이지? 어 이거 센데? 잠깐만 비율 쏘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끝 아 못끼냈어 잠깐만 방어 효과는 스킬 1에 으응 방어 1에 나는 때리자 요거 쓸 수 있니? 쓸 수 있니? 예 오케이 최고 와 한방 스타무 끝 어 잘 없어지네 까비까비 남도는 잡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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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쟤 쟤 쟤 잡아야지 쟤 쟤 쟤 쎄요 그러면 요거 써 하죠 치맥사 제발 그렇지 아이고 어 음 잘 봐줘 고마워 브라우 고마워 브라우 컷 질러라 흠 앙 잔 Honk 흠 자기소 보니 샤앗 이거 때려야지 크롤의 공격자로 끝 자 다음 어휴 귀찮아 어깨 알쓰 이렇게 잡는다 그렇지 자 이제 천천히 옮겨 아아 왜 안돼 어우 아 초회됐구나 아아 자 과연 아 진짜 옮겨 약하다 오오 오오 야 이제 얘네 진짜 제일 쎄 끝 경험시야 몇시야 1300 좋아요 오 일어 오 만렙이다 충만한 잠재력이래 만렙 찍었네 오 뭐야 과충전 숙련 스킬이네 오 잠깐만 이거 과충전이 뭐야 숙련이 왜 있지 만렙 찍었어요 이제 레벨업 할 필요가 없어 스킬 아 이거 구나 음 음 매틱 60% 확렬로 1층 쳐 어디가자 어디가자 먼저 이게 빼고 싶 음 요거 야하소 진짜 할게 없어 야하소 야하소 409에 치료로 치료로 나쁘지 않은데 맞아 모든 아군 오오 스읍 스읍 요거 자 브라움 브라움 뭐하냐 다 있는데 어 브라움 하면서 아 이거 하자 이거 무지고 공격이다 오호 자 룬은 솔직히 하기 별로 없어 치명타 확률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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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치명타 아니고 여기 답변 없고요 6 15 이거 뺄까? 요거 하자 됐어 야하소는 12 12까지 안 붙이네 4 8 90 11 12 가속 5%냐 아니면은 공동력 4 8 13 3 요거 하자 요거 하자 이것도 요거 할까? 아 공격증가 별론데 이거 필요 없고요? 진짜 이것도 뭐가 더 뭐가 더 필요 없고요? 20%? 가충전 가속 요걸로 하자 끝 오 오 보소 또 있네 어 이거 뭐야 어 손을 뻗는다 음 음 넣는다 이제 찢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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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콜렘들 콜렘들 기본요양기업 자 두개 먹고 볼게 있었나? 아 볼게 있었네 이게 뭐야 지켜주길 바란대 아 아 귀찮다 진짜 귀찮아 아 가장 겸직한 샘장이 들어와드리 이게 만렙인데도 공격을 하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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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짤렸어 너 나와 나와! 어 주입한다 드디어 기본기억 기억이 난다 아! 공격관리 오 여기 좀 쎈데? 쎄파짜지? 어 지금 쎄거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방황까지 어 약간 허무하게 약하다 너무 쎌줄 알았는데 쎈거다 약했어 쎄파짜지 쎄야 미쳐냐 방어 한 대 때리고 방어 한 대 때리고 방어 요렇게 구질의 끝날 파슨데? 벌써 피가 왜 저래 피 왜 저래? 아 저거 그냥 유지하네 오 끝? 쎄파짜지 끝 으잇 창이 불쌍했는데 꼴 좋다 이건 다른 그건데 어? 대장장이 귀여워 아! 진짜 유형이 유형이면은 저 가운데 같은데 두번째 얜가? 얜가? 아 기본기 여기구나 얘네 똑같네 여기다 기본이네 또 싸워야겠지? 야 얼른 담배라 귀찮다 귀찮아 어 휴식을 취하겠는데 어 휴식을 취하겠는데 오오 다행이다 꼭 쉬어 얘네 착하니 어 근데 뭐 떨어뜨렸는데 인장 땅이라는 의미의 소문자 T가 새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T T 예지의 인장 이거 어땠으냐 사용하네 아 사용해야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야 나중에 하면 돼 어? 녹소스의 검 자루? 잠깐만 이게 뭐야 녹소스의 검? 어? 어? 두명 두명이네 그냥 주지 않겠지? 역시 어휴 두명이야 동시야 끝을 바라는 자가 또 있군 어휴 두명이야 때려 아 나 남은 시간 별로 안 남았네 꽉 찼네 꽉 찼어 한번 써보고 아 그 드러네 아 그 드러네 이겼다 아 맞아 치명이니까 거의 이제 끝나지 이거 꿀밤 어? 쟤 누구 때리니? 아니다 우와 쟤 대비지 왜이래 세대 아 아 뭐쓸 뭐쓸려고 그랬지? 됐어 끝 2절 2절 액처도 면역이지 하지만 끝났죠 만 치명 뜨면 끝 끝 아깝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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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거 뭐야? 아 연글지 우효화! 아 금방 왔네? 어어 저렇게 계속 자 첫번째 가면 끝! 그 다음에 두번째로 먼저 어? 이거 안 읽었었네? 얘가 가운데지? 아 여기 안 읽구나 그냥 비석 자 상자 먹어볼까? 상자 주세요 상자 상자 내꺼 쟤 지금 얘 이름 부셔지고 어? 질문을 해야한다 그렇지 얘는 사라지지 쟤들은 싸우고 어? 어? 저거 뭐이냐? 뭐이냐? 인장 물의 인장 이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필요한거 같은데? 아니네 쟤 싸운다 쟤 지휘위 형 쟤 싸우지 어? 세트? 세트라고? 아아 아 오케이 아직은 아니야 왼쪽 갔다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래서 이걸 열고 끝이네 그러면 우리 싸울래? 어? 어? 오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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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버리잖아 누나 누나 걸어 아이고 오 좋은거네 없애 손겨 아 얘는 이 방식이 욕할까? 이거 필요없는데? 와우 끝 끝 호루 오 가자 뭐 가고 올 수 있니?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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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오 어? 어? 뭐 있다 저거 뭐야? 오.. 이게 뭐야 이게 돌인데? 왠? 저거는? 어? 잘 써봤네? 귀엽다 잘 가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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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바보잖아? 네 저거 뺏기네 세계 인간같은 현상을 현상으로 변합니다 어어 아 공짜 싸워야 되네 쎄보이니까 바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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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 이렇게 괜찮아 천진별 정도는 오 쟤 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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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 오 당이다 어 당이다 좋아 오 쎄쎄쎄쎄쎄 오우 쎄쎄 아 어 힐러 죽었다 잠깐만 어쩌는데 이거 한들 한명씩 자 한대만 잡아내고 야 너도 죽었어 고구마? 우와 고구맥4천이야? 죽어보자 뚫어지마 나 아프지않아 상처가 늘었구나 우와 그렇지 그렇지 오 아프네 망쳤어야지 오 죽었네 오 왜 죽었어 아니 왜 죽었지? 와 피관리 왜 어떻게 된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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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나를 인도하지 일단 봅시다 혼드랩 보호막 아니고 얘는 아 아 타멸 타멸이구나 타멸이었어 보호막 보호막 이번엔 보호막을 써 괜찮아 보호막은 어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일단 한명부터 끝내자 확실하게 오 사이다 살았다 살았다 아 아 아 숨진절하네 그렇지 이 장면 끝내버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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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이야 제일 싫어 카메론 무슨 나이스 아 네 이야기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군 너무해 없을 수 있네 이거? 아 파멸 뭘 없앤다 빨리 끝내야돼 파멸을 찍으면 1단계지? 아 그녀가 지우네? 아 몇 턴? 1470? 파멸은 아니고 3턴 후에 파멸이라고 쓰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아니구나 다니다 끝내자 빨리 자 이겼다 끝 이거 이었스 불태우냐 불태우냐 그렇지 이거 이거 날 쓰러뜨릴 수는 없다 정말 친절하군 아 여기로 끝나지 다 끝났네 뭐 좋은거 줄거 같은데? 아까 돌하고 이건가? 아닌데? 아 거대 수정 끼치구나 어 완료? 이게 뭐가 완료한거야? 충전된.. 오 요거구나 아 브라메 프렐리오드 방비 대착기 아 거 어딨는데 어떻게 싸자 어 어차 약시 안해요 아 있어요 으아 으아 공기임바 공기임바 하얀 안개 사라졌고 어어 에사니 포도주 나도줘 나도줘 아아 참 아이고 참 약한일이 진짜 어 뭐야 나 못쓴거야? 스키 막쓴거 같은데? 아 막 썼네 아아 마나 갈게 아이고 아 안갈까 아씨 아 이거 잡아야되는데 이거 맞을까? 과연? 일루와 으.. 우와 다 기다리고 끝 무조건 공격 어? 쟤? 각기? 약속건데 그러면 일단은 요걸로 하자 자아앗 넌 약하구나 아 으 넌 으 다 으 으 으 여gas 으 여기..어..여기 다 먹고싶은데? 우리 친구지? 그렇지 아! 저 좀.. 이겨져! 여기 맞아먹길 잘했다 진짜 아! 세트래! 이겨져! 지.. 어떻게 쓰는거지? 잠깐만 아직 못했나? 이유형 ㄱ 제작 아! 아직 못 얻었구나 아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 이게 네가지 관점 어? 이거는? 복서 어.. 아냐아냐아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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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서? 복서? 남서면 남서? 남서도 아니고? 이게..아..남인가? 어..남인거 같애 떠난다 아.. 아.. 귀찮아 진짜 과거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어..이렇게 귀찮아야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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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 이제 끝나나? 저거 맞고? 제발 끝나라 제발 귀찮아 죽겠다 오 오 아픈데? 일단 때려 죽이 아프네 너 끝 다음 턴 피 없어 스피 없어 빨리 이천 1690조 이제 끝내고 아 그거 써야되는데 딴거 됐다 됐다 이거 쓸려고 했지 깔끔 맞았다 어 저기야 저기 피와 분노 쓸까 말까 안써 어 어 저건 저기 가야겠는데 어 됐네 열아비 방어 이거 요거 어 진작이다 요거 맞네 요거 맞아 오케이 안녕 잘가 어 쟤도 뭐있다 아 있네 하나씩 이거 얘가 얘가 그러면 그거 나갈까 이거 하나 없던거 그렇지 지휘요 그렇지 지휘요 다시 저기 저기 골렘 하나 있었지 째 이거 맞지 가 어 어 저참 저참 아 진짜 누굴 때리지 아네 아 죽었다 아니야 죽는거 아니야 살릴거라고 살려봐 뭐 그렇지 이제 살린다 요거였나 그러면 신속로가 신속로 아 신속로 그렇지 오 살렸다 오 이제 끝났다 될까 꼭 귀찮아 그냥 빨리 끝내게 하냐 끝나네 오 복수다 진짜 끝났다 오 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이거 잠깐만요 어떻게 받을까 이거를 어떻게 받을까 1 2 3 4 1,2,3,4 1,2,3,4 1,2,3,4,5,6,7 1,2,3,4 18,9 1,2,3,4,5,6,6개인데 일단 이거 기억해놓을게요 기억해놓고 다음에 한번 써봐야지 뭐 나중에 쓰겠지 아직 끝자리 다 됐어요 뭐야 아유 지금 엄청 많이 이거 읽어주고 어? 뭐야? 아 가는 거구나 어? 마지막 구슬 어? 이 기억 공포와 고통이 느껴져 대몰락이야 그래 이곳은 상당히 불안정 많은 자들이 죽었어 그리고 생존자들은 도망쳤어 여기에 끝나지 않은 연구를 남겨뒀지 하지만 하지만 자세한 기록을 남긴 것 같아 기억들 말이야 이걸 내 태양들로 옮길 수 있다면 전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니가 찾고 있던 답을 말이지 만약 뱃사니족이 기억들을 태양들로 옮겼다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어 어 됐다 아 저거구나 알았으 이제 알았어요 다 읽었죠 이제? 응 끝났어 비석까지 가고 그 다음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내가 다시 왔어 보고싶었지? 보고싶었지? 제발 죽어라 그냥 죽어라 불복종 시도주 아이 그걸 왜 시도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아 딱히 때릴 게 없다 지금 때려 때려 어 이걸로 끝내볼게요 100% 50% 미만이지 다소가 티를 많이 깎을 테니까 애프로드 와 그냥 끝났네 5천 끝 아 이런 거 없네 상대 때문에 어 망토 유령검 하색역 아 야사올거 어 아니네 망토를 얜꺼고 한 번에 그럼 망토 용유령검 오오케이 안재가 뭐하지 하색역 아 별로 끝 끝나가요 끝났네 아까 제가 적은 거 있거든요 아까 그 볼륨 잡으니까 나온 거 있죠 그 모양들여 볼게요 됐고 됐고 아 아 얘를 바꿔야 돼요 아 얘를 바꿔야 돼요 어 얘는 맞고 얘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바꾸지 니가 안 바뀌어 아니 왜 얘만 안되지 일단 저거 이거 봐야지 저거 오케 하나 끝 일단 요 문 부터 열고 열렸으니까 저기 이제 되겠지 어 왜 안되지 진짜 요게 아니었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도 있네 오 아까 쟤 걔가 아니야 얘가 이 시설의 주요 구역이야 오오 저기에 받침대가 있어 아직 동력이 남은 모양인데 낙아 커버로스님의 존재가 느껴진다 부우르데 잠깐이 근처에 있어 그래 시설 전체가 그 동력을 받고 있어 이곳의 기술은 배선의 족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냐 축복의 빛군 진정으로 놀라운 것이아봐 그것도 옛날 일이지 빌즈워터가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서두르자고 여기가 아까 그 골렘 죽은디 나온데군요 여기가 그렇지 그 다음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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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창조다 골렘 잡고 나온 무늬를 여기에 맞추면 돼요 그럼 창자 어? 돌? 이렇게 또 하나도 얻었고 좋아 좋아 난 얘기 한번 들어보자 휴식 어? 웬일이지?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은 건가? 이야기 말고 난 널 힘들게 하는데 넌 계속 날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군 뭐 방패가 거의 다 했지 관배 어때 우정을 위해 진심인가? 그 병 이리 죽이 부대신들에게 맹세컨대 얼굴에 감각이 없다 괜찮지? 아이온이 할 것이다 긴장을 풀어주지 부라움은 앉아야겠다 아이온이 할 것이다 아이온이 할 것이다 아이온이 할 것이다 또 이야깃거리가 생기겠군 강한 브라움 취해 쓰러지다 이 이야기는 우리만의 비밀이다 외국 취향 아이온이 할 것이다 네 모든 일이 끝나면 뭘 할 건가, 파이크는? 원래 하던 일... 선장 잡기 부우르족에게 깊은 바다의 괴물들에 대해 가르치는 건 어떤가? 네 기술은 목적이 바뀌면 큰 가치가 있을 거다 이미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다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건가? 내 검은 몰락한 왕을 처치할 때까지만 함께한다 이후에는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나는 친구도 아군도 아니다 함께한다면 널 저주해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동정 따위 필요 없다 동정이라 생각하지 마 내 의무라고 생각해 불쌍한 건 너다 밀라오이, 시간 있나? 그래, 좀 어떤가 야소? 그 섬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내 과거를 마주했던 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군 날 지지해준 건 말이야 나는 한동안 홀로 여행했었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만난 이후로 너에게서 큰 움직임이 느껴졌다 목적으로 가득 차서 운명을 따르는 널 보니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쁘군 난 운명을 믿지는 않지만 너와 함께하며 드디어 어느 정도의 속죄를 구할 수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녔지 하지만 이제는 아마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일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야 우리는 곧 위대한 시험에 들 것이다 함께해줘서 고맙다 친구라 부를 수 있어, 기쁘고 한 잔 더 어때? 과거에 남겨둔 것과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위하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할 거다 다음 잔은 승리를 기념하며 들게 되겠지 확신한다 그래그래 흠 꼭 그러자고 어 뭐야 이건 아 너 그렇게 잘렸어 너 볼렘인가? 어 살펴본다 이건 뭐지? 흠 음 이 장치를 사용해서 쓰레쉬의 도서관에서 찾은 빈 태양 돌에 기억을 넣을 수 있어 여기는 벨사니족의 지식으로 가득해 내 동족의 비밀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내 과거와의 접점이지 브라움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다 아리 아리 몰락한 왕의 기억은 어떻지? 그걸 태양 돌에 넣는 것도 가능한가? 가능해 하지만 그러면 베사니족의 연구를 잃게 될 텐데 그들의 마지막 기억 말이야 몰락한 왕의 기억이 태양 돌에 들어가면 왕을 상대할 수 있을 거야 왕의 수치심과 후회를 무기로 사용하는 거다 그 상사병 걸린 바보가 가진 파괴력을 우리 전부 봤잖아 아주 조금이라도 놈에게 한 방 먹일 기회가 있다면 꼭 이용해야 해 네가 할 결정이 아니다 버천 야소 사라가 오라 이런 기회를 낭비할 순 없어 몰락한 왕의 기억에 다가갈 수 있나? 그래 마치 질병처럼 내 마음을 휘젓는 기억을 느낄 수 있어 왕의 비밀이야 기억을 분리할 수 있어 어? 아리 그래, 그 모든 증오, 의심, 공포, 몰락한 왕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아 일어났다. 이 몰렘이 방을 지키고 있어. 우리는 침입자인 거고. 전투 준비해 친구들! 아 쏘 안했는데? 아... 27? 진단 말렙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방어 효건은 내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 평타. 아 이거 할까? 아, 잠깐만. 아 평타, 평타. 자 이거 하자. 자, 때리고, 방어. 무조건 방어. 역시 아파. 자, 그다음은. 방어. 오우. 와, 천. 약하네? 생각보다. 때리고, 방어야지. 무조건 깎고. 아... 아... 세다 진짜. 어? 장이어서? 이게 뭐야? 없애주지. 뭘 없애네? 자, 여기. 근데 끝났어. 방어?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어, 잠깐만. 살려야 되는데. 어, 됐다. 살렸어. 이거 말고. 불굽기. 제발. 치밤타. 어, 내진타. 자아. 요거는, 요걸로. 휴. 어, 또 쓰겠네. 또 쓰겠, 또 쓰겠어. 그제. 끝내준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끝. 오, 한급이야. 이겼다. 어? 일왕들. 속이 웃겨. 기억이 보이거든. 베산이. 내 조상들이여. 너도 과거에 얽매여 있구나. 기억이. 흩어지고 있어. 베산이족의 모든 지식도 사라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뤄낸 모든 것들이. 하지만, 이게 네가 찾고 있던 기억이다. 흩어지게 더 해선 안 돼, 아리.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어? 뭐야? 이건 내 선택이야 넌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용감한 행동이야 미안해 내 행동 그리고 내 존재도 다 미안해 용서했어 스스로에게 진심이라면 다른 니들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래야 하지 네가 그런 것처럼 조상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법을 알려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과거는 이제 없어 그리고 넌 기억은 항상 내게 있을 거야 네가 소중히 간직할 거고 하지만 지금 네 앞에 놓인 미래보다는 중요하지 않지 가서 세상을 위해 싸워 고마워 네 뭐였지?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았나? 지금까지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부끄러웠어 하지만 모두와 함께 여행하면서 통제할 수 있었지 진정한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 만일 과거를 알아낸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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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필요한 걸 모두 가지고 있었던 거야 조상들에 대한 기억은 사라졌어 하지만 그들의 신념의 힘이 느껴져 조상들은 세상을 구하려고 했어 공간을 기록한다는 먹을꺼? 됐다 오 여기구나 이곳은 나가카보루스의 힘이 강해 그래, 끝나 느껴지는 에너지가 정화의 신전과 비슷해 바다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오르고 있어 축복의 빛 군도와 부으루족의 또 다른 합작품이군 부으루족의 역사에서는 오랫동안 지워져 있었지만 말이야 분명 한때는 부으루족이 이곳에 내려와 나가카보루스님과 소통하려고 했을 거다 하지만 우린 기도하러 옮겨한다 기도가 아니라면 뭐지? 나는 너무 오랫동안 징조를 기다렸다 여왕 바다빔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길 바라며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어 직접 그분을 부를 것이다 우리도 그녀를 보게 되나? 신나는 곳 그분이 우릴 보겠지 나가카보루스님을 마주하는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자격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지 또 다른 시일군 어? 이따가 링크에 도겼나 모두 손을 뻗고 영혼을 들었다 우리의 명분은 정당하다 실패할 수 없어 나는 혼... 이 여행이 어떻게 끝나든 난 수년간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겠다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갈 거라 우리 모두 교훈을 얻은 것 같네 자격이 있다 우리는 모두 희생을 했다 이제 여왕 바다 뱀님을 부르겠다 저희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소서 이 목걸이에서 검은 안개가 정화되게 해 주소서 어 싸운다 오 이거 왜 이렇게 쎈데? 아이고 우와 잠깐만 때려보고 어? 갤마를 이길 것 같다구? 됐어 오 잠깐만 어 살렸다 살렸다 됐고 방어 확실히 확실히 어이 제발 아 일라오리라 이리라 가겠다 안되겠다 아린은 어 쎄없다 우리 무사나?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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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코니씩 때리자 와 쎄다 역시 대각합보로스님 대각합보로스님 아 되게 뭐 때리냐 어 오 뒤지어 끝났다 간다 아 드디어 쎄구나 자 가볼게요 시작합니다 이건 괜찮겠지 축복의 빛 군도와 부우르족의 또 다른 합작품이고요 부우르족의 역사에서는 오랫동안 지워져 있었지만 말이야 분명 기독 나는 우리도 그녀를 아들 심하냐 끊기는 게 우리의 명분은 정당하다 실패할 수 없어 저한테는 그런지 이 여행이 어떻고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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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좋아 게임이 있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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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나 때리고 방어하고 아 쟤 아픈데 와 쟤 왜 한방이야? 야수입기 악해 아 쟤 야수 진짜 물모음이야 물모음 살았다 살았다 어우 장이다 크틀루 크틀루 아 제발 야수 죽지마라 제발 야 야수 죽을거지 왜? 좋아 죽을거 같은데? 그러면 어 됐어 됐어 이럴거 같아 강호하고 그 다음에 요거 궁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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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나이스 어우 그 체력 안들었는데? 어떻게 된거 어 어 됐어 체력이 안들었어요 아까 방어 한번 해주고 오 오케이 어 종합성의 시험은 뭐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이길거 같아요 강호 강호 불굴 불굴 아 강호 얘가 지금 때려 됐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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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다행이다 이길거 같은데? 어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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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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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피형태가 0이야 아니 왜? 잠깐만 난국불렁상태가 됩니다 궁극기 스킬로 공격받으면 아 궁극기 아 궁극기를 때려야돼 요걸 때리자 아 저기 있구나 이제 알았네 오 오케이 됐어 때릴까? 이거 쓰고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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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쫌 뒤 피가 안달더라 얄빼한 자식 썼다 능력을 부여라 궁극기 스킬로 공격하면 썼다 왜 치락 안달지? 자 그럼 일단은 자 이렇게 때려 아 또 쓴거 같은데 어째 뭐야 인내시한 피해를 입을때마다 아 때리면 안되겠다 야 그러셨구나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돼 무조건 보호막 언제까지 언제까지 힐을 입을때마다 안되 계속 참아하지 으흠 방어 때리고 싶다 저기서 때리면 되나 계속 보호막 계속 보호막 계속 보호막 계속 보호막 어 됐나보다 쟤 끝내버려 됐나보다 끝 우와 이겼다 이게 몇이였어? 바다매맥 칼날 얘는 개가 쓰는거구나 쟤 개가 오 끈 정화 성공 해냈어 해냈어 그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오랫동안 전통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졌지 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다 오랫동안 이건 나만의 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이 짐을 같이 지고 있다는 걸 알겠어 우리는 여왕 바다매님의 뜻을 따른다 우린 빌지워터를 위협하는 대몰락을 막을 거다 잠시 몸을 추스른 다음에 함께 몰락한 왕을 혼쭐 내주러 가도록 하지 드디어 말이 통하네 잠깐 시간이 있어 뭐지? 얘기 안 한건가? 갱플링크 그거 뭐? 그렇게까지 계속 묵묵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내 탓도 있고 이미 한 얘기야 일라오이 넌 몰랐잖아 갱플랭크가 바다 밑에서 죽었다고 생각했고 아니야, 사라 너와 갱플랭크의 싸움이 끝난 후 부우르족이 난파선에서 그를 끄집어냈다 내게 데리고 왔었지 난 갱플랭크를 여신님의 시험에 들게 했다 말했다 화면을 이케에 주였다 킹 플랭크에게 자격이 있다고 하셨지 그리고 난 제가 무슨 방법으로 도울 수 밖에 없었어 지금은? 이번 여정을 통해 여신님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내 의지와, 내 뜻으로 그분은 필멸자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원하신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나 자신이 내 길을 택하는 거지 갱플랭크는 복잡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를 옹호할 수는 없어 만약 지금 그가 망가진 채로 내게 온다면 올바른 일을 해야지 바로 처치하는 거 과거는 과거일 뿐 하지만 그가 도움이 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 준 목걸이로 몰락한 왕을 막을 수도 있을 테니 그래도 갱플랭크를 끝장낼 거야 예전이라면 거짓말을 한 너에게 총을 썼겠지 하지만 지금은 넌 나를 도와 이번 일을 끝내려고 하잖아 난 멍청이가 아니야 혼자보단 함께여야 더 낫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넌 내게 빚을 졌어 몰락한 왕을 처치하면 난 갱플랭크와 숨어있는 일당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끝장낼 거라고 사라,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복수에 대한 집착은 결국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빌즈워터도 타격을 입을 거다 도시에 필요한 건 너라는 통치자지 피바람이 아니다 입조심해, 여사제 복수는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빌즈워터에서 갱플랭크의 뒷처리를 하며 지냈고 시작한 일의 끝은 봐야 해 하나만 부탁하지 과거에 얽매이지 마 갱플랭크가 내게 안겨준 고통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복수가 네 전부는 아니야 말은 쉽지, 일라오이 내 과거는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왕이 있지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군 나도 그러길 바란다, 사라 정말로 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애 몰락한 왕이 막사자 여긴가? 데몰락의 위기? 오케이, 고! 대화 엄청 하겠구만 기회는 한번뿐이다 우리가 몰락한 왕을 막지 못한다니 빌즈워터는 끝이야 함께 정리할 것이다 봐, 우리 부족이다 우르족이 몰락한 왕에게 맞서고 있어 오 강히 너와 내 사랑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도 날 막지 못할 것이다 네, 사랑? 보잘것없는 망상 때문에 내 도시가 파괴되게 두진 않아 때가 됐어 진실이 빛을 발할 때가 당신이 내 왕비요 그러니 왕비처럼 행동하시오 아니, 대체 이건 뭐지? 거짓이다 왜곡된 환영이야 이게 우리를 위한 퇴선이오 이게 진실이다 왜곡된 건 네 사랑이야 왕비에 대한 내 기억을 망치지 마라 만남 오 오, 힘드네 땀이구나 오 오 오 흰색보인다 품안? 부만? 이건 다 써야되 이거 자 때려 그냥 7배밖에 안달아 이게 뭐야 능력치가 안개장벽 또 전설에 가서 2절 면역 자 안개장벽만 없애보자 요걸로 안없으지? 저거 원래 없을텐데 물리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 이런 그래 한턴 끝나지 않았니? 효과 제거하는데 안돼 에이 몰라 싸워 에이 모르겠다 어어 무서워 무서워 어어 너무 무서워 됐어 괜찮아 어 다이거 너 안개보험 안개야? 어? 시살기다 씨 오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지 어떻게 된거지? 못 되는거야? 일단은 계속 때려보고 됐어 어 쟤 뭐야 뭐야 어 뭐야 죽었어 물락감 불험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잠시만 어떡하냐 그럼 별론데 5280 어 큰일났네 쟤 왜 죽었지? 와 잠깐만 살려볼까 한번? 일단 살려 살렸다 그냥 불험부터 없애고 불험부터 없애고 불험부터 뭔가 말이 이상한데 보호막을 써줘 쟤한테 자 그 다음은 요거 쓸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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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으 제발 확인 끝 오 뭐야 아 깜짝아 또 죽었구나 아 지금 안되는데 지금 써야돼 써야돼 몰라 아 아 아 안개장망이다 오와 와아 우리 두번째니? 너 칼 너 칼 왜 그렇게 잡아? 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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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지 어 아 방어 시발시발 여기다 이렇게 하자 어 좀 낮은 것 같은데 자 한 대 때리고 저거 쓰자 됐어 그 다음 요거 가이다 아 일라오이 데려와 있다 안되겠다 문화군이 4600 이것도 안되면 일라오이 데려가지 진짜 안개 손길 이거 없애자 개헌이 약효과당 식풀의 궁극적 어 됐어 그렇지 잘 때리고 강호 아 저거 쓸걸 딴거 못써야 돼 제발 방어 풍공 아퍼아퍼 이거 쓸까 굿 잡자 치명타 치명타 오케이 지금 이만 잘 땄어 어 아 붕뒀다 저기 뭐였지 약화효과가 뭐야 약화효과가 뭐야 약화효과가 만료되면 물락이 전용된 창피아를 처치합니다 아 이거 없야되네 약화효과 아 그래서 불황이 죽었구나 오케이 치유 어 저거 없어야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해 저거 없애 저거 어 뭐야 왜 죽었어 아 왜? 어? 저거 없앴는데? 일어나라 아 야소거 왜 이런말이야 강호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쟤 어 다행이다 그렇지 나 야소거 붙어 쟤 맘에 안들어 쟤 맘에 안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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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기다려 아 장마 저 방어 아 아 아 이거 쓰는거지 아 이거 쓰는거지 야 돼 일단 쟤를 끝내피당 하쟤 야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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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에 아 저러 안다네 뭐 있는데 아 아니구나 바로 요거 피해 도발 걸고 쏴줄까? 마법에 하났던 척이야 요거 요거 해줄까? 음.. 스키 성공받 대기시간에 감소합니다 스키를 입을때 맞았구나 요거하자 오케이 좋아 어 뭐야 어이 가짜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아니지 어 저기다 까만 오 꽤 아프다 아 어 어 어 있어 이거다 오줌타격! 아 안죽네 진짜 간단해 눈... 눈 쓸까? 아니 때리자 무조건 때려 좋아 이렇게 끝 다음 파이크다 복수해 일라오이한테 라이칸용 아 야수호 나오겠지? 야수호랑 아리랑 브라움 정타 상태대로 되겠는데? 약해서 내가 널 보호해야지 가만히 있겠다 사냥꾼처럼 사냥꾼처럼 끝! 어 외부째 세번째 외부 사냥꾼처럼 오 뭐야 아아 8500 17000 오직 끝났어 기다려봐 일단은 한번 벗어주고 보호막 좀 걸어줘 치명상률? 사냥궁선이야? 사냥꾼의 우선이야 여기서 사냥꾼의 우선이니까 이렇게 정말 고맙네 됐어 또 그거 쓰겠는데? 막 죽이게 하는거? 아 이게 브라움이래? 그전에 없어야지 13000 끝내야돼 제발 치명타 끝 끝났어요 잡았다 드디어 끝이 났다 가둬 거짓된 사람 공인 공인 어이 알파 설마? 어 됐다 끝났네 어우 눈부셔 내 눈 씩 어 말해봐 해맑게 묻고 있어 끝났네 잘 싸웠다 빌즈워터의 여왕 우리가 잘 싸운거지 함께 예전처럼 말야 목걸이가 왜 아직도 안에서 왕의 분노가 느껴져 어쨌든 지금 몰락한 왕은 갇혀있으니까 니가 가져가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나조차도 그러도록 하지 나만 옮겨 떨고 있고 말해봐 대체 뭘 본거지? 몰락한 왕은 모든 것을 약속했어 빌즈워터가 내 것이었고 적들을 다 짓밟았고 갱플랭크까지 무너뜨렸지 뭐든 할 수 있었어 어머니를 되살리는 일도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굴복하려는 순간 니 목소리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그럴 수 없었어 니 안은 강인함이 깃들어 있어 우리 모두 봤다 후회는 덮어둬 지금은 승리만이 있을 뿐이야 선장님 레이프는 축하의 순간을 방해할 셈이야? 그럴 수 밖에 없네요 아 아구 도망쳤네 아구 도망쳤네 수색중이지만 계획이 필요해요 선장님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끌어모으고 항구를 폐쇄해 어떤 배도 출항할 수 없다 알겠어? 낌새라도 보이면 바다 너머로 날려버려 예 선장님 사라 니 끝도 없는 집착 제발 그만해 우린 결국 합의점을 못 찾은 것 같군 여사자 양반 니 다음 행보가 널 정의할 거다 빌지워타를 어떻게 통치하는지가 큰 시험이 될 거라고 움직임을 받아들여라 제발 그만둬 이 도시가 무너지기 직전에도 넌 내 옆에 있었지 내 믿음을 시험하고 신과 마법을 직접 보여줬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이야 그런 점에 있어 널 존경해 하지만 내게는 놓을 수 없는 나만의 진리가 있어 종종 보자고 지휘의 사도 사라 제발 복수에 잠식되지마 빌지워터는 널 필요로 한다고 빌지워터는 널 필요로 한다고 진리의 사도여 경의를 표한다 너는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악을 물리 장로님 장로님은 절 믿으셨죠 제가 부우루 전통을 어겼어도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네 믿음 네 행동이 수많은 삶을 구했어 널 의심하는 건 여신님을 의심하는 거다 우리를 이끄는 건 운명이지만 넌 홀로 너의 길을 걸었어 앞으로의 일은 너에게 달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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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에겐 시간이 필요할 거다 지금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해 그리고 사라의 결정을 믿어야지 너는 현명하다, 일라오이 사라는 네 진심을 결국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전투 때문에 허기가 지는 걸? 하하하하 그래, 친구들! 오늘 밤은 축하를 하지 어, 파이크도 안 해? 캥플? 아, 아닌데? 아... 어, 끝났다 이야기꾼? 데몰랑? 두 가지 있네? 야스오바 불타오르고 있어 이제 작별이겠군 음... 아, 불타옥 이상하네? 희적이 해적 희적이 해적 지금 하하하하 집에서 보내는 거 잊지말고 진심인가? 멀쩡히 고향에 돌아가도록 내가 같이 가져야겠군 다행히군 그러고 나서는 바람을 따라갈 거야, 야수 아니, 난 목적이 없어 방황했다 내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너희들이 도와주었다 너네네네네 알아보려고 아 다섯 터지네 뭔가 아쉽다 어? 선수 이상하네 풋구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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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led 그놈 이 도시를 위해 희생을 치렀습니다. 겐클랭크가 다시 찾고 싶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지